안녕하세요 리바이버입니다. 차체 비교 영상 준준형 SUV입니다. 왼쪽은 투싼 NX4 오른쪽이 스포티지 NQ5입니다. 두 차량의 차이점을 본다면 투싼의 도 프레임 위쪽에 창문쪽 창문쪽도 고정력 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테일 게이트는 일반 강이네요. 반면에 스포티지는 윈도 프레임이 일반 강이고 테일 게이트는 고정력 강입니다. 자 다음으로 차체 하부입니다. 차체 하부는 똑같습니다. 둘 다 3세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앞쪽에 충격을 분산시켜주는 구조가 투싼 그리고 스포티지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구요. 사이드실에 울트라강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고 프론트 크로스 멤버 그리고 리어 크로스 멤버가 마운팅 되는 부위 주변으로 모두 울트라강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적용 범위가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차체 외부에서 본 모습인데 여기도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은 뒤쪽에서 본 건데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론은 투싼과 스포티지는 똑같다. 산타페와 소렌토. 산타페는 5세대 그리고 소렌토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죠. 산타페는 테일 게이트가 일반 강. 소렌토는 고정력 강입니다. 그리고 산타페 보니또 일반 강. 소렌토는 고정력 강입니다. 대신 차체가 크게 바뀌었죠. 이건 제가 색상을 좀 더 변화를 한 건데 소렌토와 산타페 관련 비교 영상은 별도로 상세하게 만든 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구요. 이건 차체 하부입니다. 비필러 그리고 상단에 루프 쪽도 울트라강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넘사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가요? 산타페가. 산타페가 넘사벽이다. 내충격성 그런 충돌 테스트 등에 있어서는 확실히 산타페가 우위에 있지 않나 거의 제네시스에 준하는 수준이 된 건 아닐까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울트라강이 적용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차 기아의 준중형 그리고 중형 SUV의 차체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